안녕하세요. 7월 3일 수요일 아침 아침엔 묵상. 오늘은 10편 92편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92편 표제에어로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뜻은 다른 개인적인 감사와 찬송의 10편과는 좀 다르게 이 10편 92편은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함께 고백되어지고 노래되어진 찬송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10편이 안식일에 성전에서의 제사가 진행되기 전인지 후에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안식일이지만 성전이 아닌 회당에서 불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함께 노래되어지고 고백되어진 찬송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뿐 아니라 악기의 연주 속에 사람의 노래와 찬송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의 고백과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음악에 맞춰 함께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10편 92편의 찬양의 이 10편을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상해보면서 묵상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90년대에 이 10편 92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곡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은 10편 92편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는 아침의 주의 인자심을 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기도 한데 그 가사에 보면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되는 10편 92편의 그 10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 그 가사처럼 그리고 이 10편의 92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함께 모여 찬양하였던 그 찬송의 내용이 4절 5절 말씀에 집중적으로 주제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4절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내가 주의 일로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어쩌면 주의 생각이 그렇게 기쁘십니까?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일이 위대하시다고까지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모른다고 6절에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평안과 영안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현실 속에서 비록 부조리와 고난과 역경의 현장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는 확신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 때부터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로질러 이끌어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았는지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그들의 부모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적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어떻게 행하여졌는지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안식일에 노래하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처음 믿던 때와는 때에만 역사하시고 내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마다 신앙 공동체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간증이 5년, 10년, 20년 전에 그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증언도 되겠지만 오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산 증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며 레바론의 백항목처럼 성장할 것이다. 그들은 늘고도 과실을 맺고 항상 푸르고 싱싱하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론의 백항목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흔히 가난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야생에서 얻는 그 벌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에서 나는 대추 모양의 생긴 열매를 졸여서 만든 대추야자꿀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만큼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녹아져 있는 중요한 과실수입니다. 또한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만 가면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음을 알고 있기에 종려나무는 지친 이들에게 심과 물을 제공해주는 나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메마른 사막에서도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오아시스가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어지간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 곁에서 언제나 푸르고 풍성한 결실을 제공해주는 종려나무의 번성함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신앙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상징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레바논의 백항목처럼 성장할 것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항목의 상징은 강건과 웅장함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흔히 나무로 표현하면 백항목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항목은 병충과 해충에도 저항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고든 기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레바논 국기 한가운데 백항목이 그려져 있다고도 합니다. 10편 92편 기자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이 나무들처럼 세워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비춰보면 사막에서 잘 뿌리내려 물과 그늘을 제공하는 오아시스 곁에 있는 그 곁에서 잘 자라는 종료나무처럼 번성하고 그래서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언제든지 찾아와도 평안한 심을 제공할 수 있는 종료나무 같은 존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굳건하고 고든 기계로 성장하는 백항목처럼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신앙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항상 푸르고 싱싱해서 과실을 풍성히 맺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이들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불의가 없으신 요구화로 인하여 감사가 끊이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저와 우리 함께 공동체 식구들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